아쉽지만 해양페스티벌 군악대 축하공연 마지막 공연이 남았습니다. 여러분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하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? 제가 설명해드릴게요. 해군의 정신이라면 이순신 제독의 필승의 정신과 손안일 제독신사도 정신이죠. 그 중에서도 저는요. 임진왜란 해전에서 전승의 신화를 거두신 이순신 제독의 필승의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순신 제독의 승리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해군 어떤 상황에서도 조국 해양 수호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해군 정말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. 자 그럼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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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께